너무나 편안한 옷차림, 일명 주민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소하고 편안한 복장을 많이 입으셨는데 특히 원빗씨 같은 경우에는 목부분이 늘어난 헐렁한 티셔츠라든가 또는 반바지, 그리고 또는 플리플랍 같은 걸 굉장히 즐겨 신으시더라고요. 이나영씨도 마찬가지로 넉넉한 사이즈의 롱 티셔츠에 레깅스를 착용하는 지극히 평범한 패션을 보였습니다. 데이트 사진이 공개가 되자 소속사는 열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11년 8월 이나영씨가 원빈씨가 있는 기획사에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의 스타일리스트가 같아 자주 만나면서 가까운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생긴 배우 원빈,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배우 이나영의 만남 최강 비주얼 커플이 탄생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열애설이 발표되자 두 사람의 과거 이상형 발언이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지금 결승, 최종 결승에서는 얼굴, 외모가 몇 퍼센트 차이잖아요? 외모를 전혀 안 본다던 그녀, 당시 박명수 씨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요. 원빈씨는 어떨까요? 20대에는 이상형이 있었어요. 청순하고 머리카락으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상형이 없는 것 같고 양천 느낌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네요. 소박한 이상형을 꿈꾼 원빈, 이나영씨. 실제 연인은 최고 비주얼 상대를 선택했습니다. 원빈, 이나영씨. 이제는 은밀하게 데이트하지 마시고요. 당당히 손잡고 맘껏 다니시기 바랍니다. 원빈씨는 공개 연애를 하고 가수 이유리씨는 9월에 결혼한다는 기사로 온통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취지에 이어갑니다. 연예계 대표 공인커플인 가수 이효리, 이상순씨가 오는 9월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깜짝 결혼 소식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지난 2011년 당당히 연애 사실을 밝힌 두 사람. 유기종물 보호활동과 캠페인 앨범 작업을 함께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개 연인을 선언한 후 방송에서도 공공연하게 애정을 드러내며 모두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 너무 잘 맞거든요. 너무 잘 맞고 약간 소울메이트처럼 되게 통하는 게 많아요. 되게 바보 같으면서, 되게 순진하면서 이 남자 정말 착하구나. 그렇다면 이효리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 이상순은 그는 누구일까요? 1999년 밴드 롤러코스터로 데뷔, 최근에는 많은 가수들의 앨범 작업에 참여해 실력파 시모송라이터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기타를 든 남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과분한 것 같아요, 저한테. 쉴 때가 언제냐, 얄미울 때가 언제냐, 그런데 정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두 분이 닮은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보면 아직까지는 만족도는 쉽죠.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달콤한 연애를 한 지도 3년째. 그래서인지 이번 두 사람의 결혼 선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9월 결혼설, 정말 사실일까요? 일단 이효리씨 결혼설이... 저희도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요.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나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난무한 상황. 당일 오후 소속사 측은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1일, 이효리씨의 제주도 별장에서 결혼을 한다는 구태극인 계획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별장식으로 하나 지어서 워낙 자주 내려가니까 갈 때마다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 집을 살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일단 왔다 갔다 하는 별장 용도로 짓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상견례까지 마쳤다는 이야기에 이상순 씨 부모님도 해명에 나섰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공공연이 애정을 드러내왔잖아요. 또 청첩장을 찍었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혼설이 구체적으로 불거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0점인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먼 미래까지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만약에 서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면 서로 축가 불러주기로 했어요. 잠시 후 numa 비상으로는 그 그 그 그 그 그